알죠? 네. 몽골이에요. 우와. 몽골사람. 몽골이에요? 네, 몽골이에요. 초원이 쫙 있을 것 같았는데 엄청 큰 건물들이 되게 많네, 고풍스럽게. 그러니까 도시는 저래요. 여기는 징기스칸 광장인데. 징기스칸, 징, 징, 징기스칸. 여기는 징기스칸 광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근처에 청사도 되게 많고 국회의상도 있고 그런데. 약간 메인의 도시. 좋다. 언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 날이 축제 기간에 가까워서 쉬는 날이에요. 공연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 보시면 깔끔하다. 엄청 깔끔해요. 저기 보면 저렇게 징기스칸 동상도 있고. 저기, 저기. 말 타고 계신 분. 이거 봤어, 나. 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뉴스에. 항상 몽골 뉴스 내면 저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느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크게 해놨다. 완전히 메인이네요. 정복자죠, 정복자. 대단하신. 징기스칸. 우와. 만화 측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와, 진짜 멋있다. 어마어마하시다, 진짜. 동상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동상 크기가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공물방이다. 하나, 둘, 셋. 몽골의 상징이죠. 우리 광개토대왕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면. 그러네. 이제 우리 약간 좀 주변을 볼까요? 어디 가서 또. 여기 현지 좀 느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환전도 해야 되니까. 환정 안 했어요, 형? 어, 환정해야지. 형 미리 환정을 해야지, 여기서. 야, 우리 어제 자고 지금 일어나서 바로 왔어. 형 안 자고 이렇게 준비했었어야죠. 형이 여기, 오늘 형이 하는 거야. 미안해. 형이 오늘 여기 하는데 돈을 같이 바꾸러 가자 그러면 어떡하나고요. 맞아. 저도 욕살 잡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만 팬인가 봐. 야, 여기 고산지대라서 지금. 힘들어 가. 우리 홀리잖아, 우리. 좀 더 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기 고산지대라서 힘듭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카메라 족대하고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뭐가 있겠어? 택시. 택택시도 있고. 두 번째. 버스. 버스도 있지. 지하철. 지하철은 없어. 너 아까 귀가다 못 봤어, 이렇게 히치적인 하이킹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더라고. 일반 자동차가 다 택시가 될 수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오고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손님이다 하면 세워서 돈 받고. 흥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택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치하이킹해요, 저기는. 영어는 좀 해요? 영어는 안 할 거예요. 영어도 거의 안 쓰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 진심으로 하면. 이해하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면. 진심으로 하면. 감사합니다.